네, 피프린사이드 오늘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태풍으로 전국이 비상이어서 취임식도 취소하시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부족한 저를 해남군수로 이렇게 당선시켜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난 2일 오후 6시에 취임식을 갖게 되도록 예정돼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 6시 잡은 것은 직장인들이 끝나고 학생들이 끝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소통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는 했지만 피해 현장과 앞으로 태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우선인,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취임 전에도 해남군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의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선거 풍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해남군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정말 누가 우리 해남을 위해서 또 해남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인가.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주고 청렴한 군정을 만들어달라. 또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가 되어달라. 그리고 공평하고 정말로 차별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해남의 자존심, 명예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또 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도의원과 도의장의 경력을 가지고 해남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앞으로 그럼 군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 해남은 2년 넘게 군수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명예 회복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자존심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무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군수 본인부터 혁신하고 설선, 수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들을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말 사심 없이 인사, 공사, 청렴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개 3원칙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 투명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소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깨끗한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만 받고 나오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행정 서비스를 높여서 행복한 국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도 드립니다. 전임군수의 2년이 넘는 오랜 공백으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지금 공백 기관으로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업들은 제가 취임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꼼꼼히 잘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들이 무엇인지 우선 수위를 정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해남 신청서가 새로 이렇게 신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부터 차질 없이 해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농업 분야, 관광 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선을 다해서 챙겨나가려 합니다. 해남군의 주요 산업이 농업인데요. 농업 분야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 해남은 농군입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 자유라 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전 장치를 하기 위해서 농업수당 제도를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수당을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해서 드리면 이 지역 상품권을 우리 지역에서 사용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제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 유통은 우리 군에서 체계적인 유통, 체계를 만들어서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농수산물의 풍부한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먹거리 축제를 특히 쌀밥이랄지 배추랄지 고구마 이런 것들을 잘 가공하고 생산한 것들을 먹거리 축제에 이용해서 판매하는 데, 유통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요. 먹거리 축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해남이 사실 땅끝마을로 유명하지만 다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관광 산업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하실 겁니까? 그렇죠. 우리 해남은 관광 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걸 산업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마음이 좀 뒤처져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먼저 땅끝 이미지를 세계 명소로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끝 세계 공원이랄지 박물관 같은 걸 조성해서 명소, 우리 땅끝의 명소를 좀 더 멀리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빛의 숲을 조성해서 관광 패러다임을 좀 고치겠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체류형 관광, 머무는 관광 이런 관광 활성화에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땅끝뿐만 아니라 우리 대행사권도 있고 또 우수형 관광단지, 공룡 화석지, 또 하원 관광단지 여러 군데가 많은 관광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앞으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담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요. 간략하게 해 주시죠. 먼저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취임식까지 취소하고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말로 열심히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현관 해남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